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좋았어. 어라? 미스 썬더페이스? 아니, 번개 얼굴 선생님. 음, 일단 선생님을 괴롭히는 건가? 자, 한 번 클릭. 오, 뭐야, 뭐야. 아니, 종이를 막 던지는데 선생님이 전혀 모르잖아? 오케이, 좋았어. 그럼 종이 연타? 하다가, 음, 여기 있는 한 번 여기. 이 유리병? 이 실험 도구를 한 번 깨볼까? 어, 뭐야, 클릭이 안 되네? 오, 뭐야. 하지만 지구보는 가능. 좋아, 지구보는 돌리면서? 오, 아니, 지구보는 돌리니까. 어? 선생님이 갑자기 여기 보이는 이 실험. 비밀의 악을 먹고 크기가 엄청 작아졌잖아? 좋았어. 그러면 이번에는 한 번 앵무새. 오케이, 앵무새를 괴롭히면 어떻게 될지? 오케이, 앵무새 괴롭혀. 앵무새야, 미안해. 어라? 갑자기 유령이 나타나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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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선생님이 놀라는 모습. 오케이. 일단 이렇게 할 때마다 별표 포인트 돈이 쌓이는 것 같고. 오케이, 선생님을 다 맞추면은? 어라? 선생님 머리 위에서 비가 내리면서? 오, 뭐야, 이렇게 끝이야? 자, 그럼 업그레이드. 음, 선인장 50. 오케이, 개구리 50. 비행기 50. 오케이, 이번에 한 번 비행기 사보자고. 자, 비행기. 오, 과연 비행기는 어떤 모습이 될지 선생님이. 죽었어, 비행기 선생님. 오, 가자. 어라? 아니, 이거는. 오, 작아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. 선생님이 엄청나게 커졌잖아.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오는 모습. 자, 그러면 한 번 종이비행기로 여기 지구본. 자, 과연 어떻게 될지. 오, 지구본 클릭. 여기 왼쪽에 있는 게이지를 다 채워야 된다고. 과연 오 깜짝이야 바닥이 뚫리면서 선생님은 참교육 다음은 한번 선인장 지구본에서 선인장으로 선인장 공격 공격 종이비행기 달려 과연 선생님 어떤 반응 보여주실지 다가와서 아니 뭐야 선인장 했는데 어 작아지면서 안녕히 가세요 자 일단 돈을 빨리 모아서 여기 사과 한번 사과를 사봐야겠다 일단은 이걸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포인트가 더 빨리 모이는 것 같으니까 종이비행기로 핵무새 어라 아니 갑자기 위에서 크레인 등장해서 오 선생님을 데려가는 모습 다시 한번 더 이번에는 어떤 엔진 나올지 썬더 선생님 오 물이 차오르면서 어라 아니 뭐야 뭐야 갑자기 교실이 어 수족관처럼 됐잖아 오 하지만 선생님을 그렇게 참교육하지 못한 것 같네 자 이번에는 비행기로 선생님 아 선생님 점 봐주세요 오 그만해 그만 오 소리 지르시는 선생님 자 주웠어 빨리 사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자 일단 종이비행기는 포인트 2점씩 오르는 모습 아하 우는 선생님 죄송해요 아니 근데 이 게임 도대체 엔딩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오 뭐야 오 1등으로 참교육 아니 이런 행동도 있다고? 주웠어 한번 선인장 다 던져버려 물이 차오르면서 다시 수족관 엔딩 주웠어 이제 사과까지 얼마 안 남았다 좋아 앵무새 이번에 과연 앵무새 하면 또 어떤 엔딩 나올지 과연? 이거 마시면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오 오 풍선처럼 날아가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케이 주웠어 업그레이드 가능 자 사과 오 다음은 계란인데 천원 자 사과는 오케이 3점씩 아 너무 작아진 선생님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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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새로운 엔딩은 없는 건가? 으아 우는 선생님 그만해 자 다음은 한번 이거 오케이 펫 개구리로 바꾼 모습 오케이 개구리로 바꾸니까 4 오 4원씩 주는데? 아니 완전 많이 주잖아 오 어 선생님 잘가요 그럼 이거 번개 포인트 말고 위에 있는 이 웃는 이모지? 이거를 다 채우면은 선생님이 바뀌는 건가? 좋았어 어 개구리 개굴 개굴 이번에는 작아질 것 같은데? 아 아니네 잘가요 자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개구리 포인트 어라? 아니 그냥 이렇게 나가는 엔딩도 있다고? 어허허허 나갔어 소리 지르기 벌써 한번 선풍기 아니면 생쥐 흠 뭘로 업그레이드 해보지? 어 불차오르면서 으 불고기 등장 좋았어 이번에 이렇게 선인장 맞추고 오케이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는 거야 흠 이번에는 선풍기 오 선풍기 뭐야 뭐야 6원씩 되는데 6원씩? 어 땅바닥으로 사라지는 모습 흠 왠지 이거 선풍기 한번 작동시켜보고 싶은데 자 선풍기 작동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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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작동시키는 방법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야? 아아아아 자 일단 선풍기가 6원씩 주니까 한번 선풍기만 계속 돌려보자고 오케이 선생님 죄송해요 자 일단 선풍기로 빨리 달걀 업그레이드 가는 거야 에 뭐야 지금 선풍기가 아니어도 6원씩 올라가네? 어 크레인 엔딩 어 걸려서 바로 쭉 어 선생님 잘가요 오케이 선풍기 이거 뭔가 작동될 것 같기도 한데 안되나? 오케이 1톤 오우 완전 오랜만이고 자 연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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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번에는 그냥 잠깐 오 헬프미? 아니 뭐야 뭐야 오 새원인 디 좋았어 한번 가보자고 천원 얼마 남지 않았어 오케이 천원 자 계란 오우 계란은 막 7원씩 주는 모습 아니 이거 계란은 조금 기분 나쁘겠는데? 자 그리고 이번에 한번 펜 업그레이드 다음에 개구리 다음은 이제 쥐 아니 나는 앵무새가 제일 귀여웠던 것 같은데 자 좋았어 선풍기 작동 자 선생님 소리 지르고 오케이 선풍기 업그레이드 바로 좋아 이제 그냥 한번에 10점씩 자 유령 등장 썬더패 선생님 오 깜놀 자 다음 이제 쥐 어 쥐 뭐야 뭐야 헉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완전 화나겠다 선생님 죄송해요 오케이 유령 등장 자 다음은 이제 선풍기 그만해 최대한 골고루 한번 해보는 거야 죽었어 케이지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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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업그레이드 오케이 종 아니 완전 시끄러운데 자 왠지 이번엔 작아질 것 같아 오케이 맞췄고 바로 종치기 12점씩 오케이 좋았어 과연 위에 있는 게이지깔 다 채우면 어떻게 될지 이제 여기 미스터 썬더페이스 미스 썬더페이스 선생님 엔딩은 다 된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문어 어우 문어 소리 뭐야 오케이 문어 친구 15점씩 오케이 좋았어 15점은 완전 장난 아니게 많이 주는군 자 다음 이제 2300원 2300원 풍선 업그레이드 오케이 바로 풍선 오 뭐야 물풍선이야 오 물풍선 점수 18점 완전 많이 주는데 아니 물풍선 하니까 뭐야 다음 이거 엔딩 오케이 물이 채워지는 엔딩 자 한번 게이지 다 채워보자고 오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오 물풍선 색깔이 완전 여러 개잖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좋았어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자 이제 게이지 오 위에 있는 게이지가 거의 다 채워졌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만 채우면은 다음 선생님 올 것 같아 자 빨리 다음 선생님 궁금하단 말이야 오케이 막고름 비 어라? 아직 한번 더 남았어? 오케이 좋았어 이제 진짜 마지막이겠지? 오케이 오케이 어 나 그만할래 오 엔딩 좋았어 첫 번째 엔딩 완성 오 새로웅 선생님 오 새로웅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그헤드 선생님 자 과연 이 선생님은 어떤 엔딩이 존재하고 있을지 좋았어 일단 바로 올풍선 선생님한테 바로 던지기 오 난 다가와서 오 뭐야 뭐야 어라? 오 아니 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문어친구 오케이 문어친구 괴롭히니까 오 선생님 약 마시는데 뭐야 뭐야 작아지나? 호호호호호 아니 완전 뭐야 완전 작아졌어 지금 모자에 가려진거야? 자 업그레이드 컴퓨터 오케이 컴퓨터 에러 아 선생님 이렇게 컴퓨터가 에러나고 있는데 지금 신경을 안쓰신다고요? 좋았어 과연 오 뭐야 뭐야 새가 날아와서 똥을 싸고 도망가는 모습 자 그럼 이번에 문어? 우리 문어친구한테는 물주면 완전 좋은거 아냐? 와 문어한테 물주기 오케이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반응 보일지 아 한 번 더 새 오우 세똥 좋았어 한번 열심히 열심히 으으으으으 다른 엔딩 뭐 있나? 아 이 엔딩은 조금 전에 봤던건데 새님 그렇어 일단 빨리 게이지 모으고 어 업그레이드 오케이 이번엔 박쥐친구 어 새가 날아와서 똥 아니 이거 모자가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좋았어 제발 제발 뭔가 다른 엔딩이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똥이랑 동물들한테 공격당한 엔딩이 있었는데 오케이 과연 다른 엔딩 뭐일지? 오케이 오... 아 이거 자가진 엔딩인데? 아 안녕히 가세요 이 엔딩 말고 다른 엔딩 오케이 좋았어 어 뭐야 댄스 댄스 아니 춤추는 엔딩이 있다고? 좋았어 과연 다음 다른 엔딩은 뭐일지? 오케이 좋았어 오 뭐야 뭐야 꽁꽁 얼어붙었는데 아니 선생님이 두 명? 아하 아니 이건 대체 무슨 엔딩이야? 자 다음 한 번 빵까지만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뭐야 뭐야 어라 폭탄? 어 폭탄 엔딩 뻥 오케이 풍선 던져버려 아 번개공략 거북도사 거북도사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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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청취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!